세계 최고의 아트 딜러인 마구 앙따네트가 모네의 그림을 들고 이 제클린을 만나러 온다니 마구 언제 들어온대? 내일 모레에요. 관장님 말고도 모네 유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비밀리에 전용기 타고 온대요. 경쟁이 치열하겠지.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없어.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단한 마구 같은 사람을 연결한 거야? 제 대학 미대 교수님이 국내에서 아트 딜러로 활동하시는데 마구와 친분이 있으세요. 아직 세상에 선보이지 않은 모네의 유작들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. 그렇죠. 관장님 말씀대로 모네의 유작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전시회를 열면 관장님의 명예는 지금보다 높아지실 거고 그림을 사드린 가격보다 몇 배를 쳐서 파시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되지.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.